국제교류사업 국제교류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이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세분화돼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아까 개편 방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오히려 발생하는 제약요인들을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감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간에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을 하고 또 수용의 폭은 넓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비해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의 정체성이 일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사업의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국제파트는 지금까지 운영된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국제교류의 형성과 활성화의 키는 네트워크에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사업을 두 가지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제예술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요. 기존의 예술과 해외 레지던스 지원과 한국예술 국제교류 사업을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예술인과 단체의 주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은 양국 예술위원회 간에 형성한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장르적인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교류 자체의 의의와 프로젝트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심의를 운영을 하고요. 또 그간의 심의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사업에 대한 활류체계 강화 측면에서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의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예술 네트워크 지원 사업입니다. 보시는 대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사업은 단순 진출이나 교류가 아니라 보다 유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축의 경우에는 향후 협업을 전제로 국제예술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예술가와 단체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다양한 진입기회 제공을 위해서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에 참가하셨던 수혜자, 보조사업자께서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최대 지원금은 2천만 원입니다. 활용 유형은 기존의 국제예술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경우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항공비와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고 또 기관 간의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에는 예술위원회가 기관 차원에서 구축했던 파트너십을 통해서 운영되는 지정형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 설명 책자 95페이지부터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접수를 받는 사업들도 있지만 또 협력기관들마다 공모 일정이 상이한 곳들이 있어서 관심 있는 곳들은 미리 체크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사무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지정형 사업을 몇 군데 더 추가해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논의 중인 기관들이 일정이 픽스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정시 공모에는 다 안내드리지 못하고 연도 중반에 일부 추가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모두 서류 심의로 진행이 됩니다. 심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단체의 역량과 이해도 그리고 사업 계획의 충실성, 국제적 기대 효과로 구성이 되고요. 다만 유형 이외의 네트워크 활용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정도의 10%의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파트너의 적합성과 네트워크의 활용 방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입니다.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해외예술지원기관과의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이클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요. 1년 차에는 파트너 국가와 기관을 선정하는 준비 단계 2년 차는 리서치 사업, 3년 차는 협업 사업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내년은 캐나다와의 교류협력 마지막 단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아주 큰 변화는 없고요. 2025년부터 시작할 다음 파트너십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양국의 관심사를 아우르는 큰 테마를 가지고 주제형 공모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한국 캐나다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이 주제의 연결과 확장도 심의 시에 중요하게 검토된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내년은 말씀드렸듯이 한국 캐나다 교류협력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양국에 대한 그간의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업 사업 그리고 예술적 수월성을 갖추고 양국의 관객과 예술계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최대 8천만 원 내외로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업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11월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설명드린 두 가지 사업 모두 초청장과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최소한의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서류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으니까요. 신청 시에 꼭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내년도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국제 교류의 주체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저희도 실무에서 사업 잘 챙기고 또 활동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